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미니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홀린영상에서 제가 무슨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남겨드렸었는데 한 구독자분이 사탕 히팅 사운드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먹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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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도 제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